서산술복음교회 다인 목사이신 장기현 목사님께서 또 평원동세교와 일료문을 구하여 권해 충남지역 대표이시며 서산술복음교회 본론 목사이신 백성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메행국을 구하여 권해 경기북 서지역 대표이시며 춘동영상교회 다인 목사이신 강경선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총대 도영교 목사님의 사역과 권능을 구하여 권해 서울 강북지역 대표이시며 춘복음교회 다인 목사이신 유재필 목사님 내부의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